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전에 바람 많던가요? 바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없죠. 그런데 적은 시간에 맞춰서 좋은 사람이 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워낙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좀 관심이 떨어졌죠? 네. 사실 다른 지역에 만약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제보거리 교육감 선거만 한다 그러면 사실 투파를 낮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감이라는 게 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냥 빨간색 파란색으로 진보냐 보수나마 하면서 또 교육의 실질적인 어떤 쟁점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돈 선거 몇 십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조직선거. 그렇죠. 조직선거 돈 선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교육감들이 전부 다 법 위반으로 보수의 공정택 교육감, 진보의 광로현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모두 다 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선거에 선출직 교육감 선거를 왜 치러야 되느냐? 이런 무용론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로현, 조희연한테 지금 몇 십 년 서울시 교육감을 뺏겼으므로 아직도 투표하지 않으신 서울 시민 여러분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 투표를 하시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교조라든지 어떤 사상과 이념에 물들지 않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치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부산금정에서는 민주당의 김영배입니다. 김영배가 와서 지난 6월에 민주당의 전금정구청장요. 국민의힘에 업무 중에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숨졌는데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이걸 김영배가 국민의힘 때문에 억수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혈세를 들여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여러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하는 현장에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죄송하다 사과하고 징계한다라고 쇼를 합니다.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참 폐류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감과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의 뒤바뀐 현실요. 이건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쪽 후보도 그러니까 5개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금정구청장. 5개의 선거가 사실은요 보수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 쪽 후보들은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재선거입니다. 그렇죠. 영광, 곡성, 그다음에 서울시교육감 모두 다 진보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등 법을 위반해서 벌어지는 선거이고요. 그렇다면 김영별 말처럼 하려면 진보 쪽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금정구청장과 그다음에 강화군수는 병으로 사실은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아까 금정구청장은 말씀을 해주셨고 일을 하다가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다음에 강화군수는 무소속이기는 하나가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엎치락지작 싸우다가 탈당을 하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 어찌됐든 보수 후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병이 오랫동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론을 얘기하면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 진보 후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왕 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정치부 민한 기자 출신의 우리 송원재 대표님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먼저 판세를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떠하십니까. 부산 금정 얘기로 하셨으니까 부산 금정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딱 55분 만에 드러날 아니죠. 한 12시 전에 드러나겠죠. 한 5시간 후면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금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정에 계신 분들과 많이 통화도 했고요. 이 선거 때 제가 내려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맙게도 실장님이 민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기자 생활한 지 오래돼서. 그럼요. 40년 정도 되시지 않았죠. 초기 더 밝아진 밝아지고요. 밝아지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 박빙으로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번은 아시다시피 당 내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표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지금 감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빙 의 승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요. 저는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감은 잡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워낙 오래 취재 를 해봤기 때문에요. 감은 있지만 굳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1시간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부산 금정의 경우에 지금까지 투표 를 하지 않으신 분은 유권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보수파 법치를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시면 집 근처에 요즘은 굉장히 가깝게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곧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43% 조금 넘어섰습니다. 6시 기준이었거든요. 지금 한 44, 5%가 되지 않을까. 지금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고요. 지방선거의 경우에 지난 선거와 비교하는 것, 투표율,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투표율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까지는 가야 합니다. 다행히 강화는 지금 55%를 넘었거든요. 60%까지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전남 지역은 70%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보궐선거는 원래 한 3분의 2? 평소 그냥 지선에서는, 지선에서는 더군다나 총선, 대선이 가장 투표를 높고 사전투표율 포함, 본투표 포함, 그 다음이 총선, 그 다음이 지선인데 가장 낮은 게 저기잖아요,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60%, 50%라는 건 본선거, 그러니까 본 지방선거 투표율과 별 차이가 없고 사실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지금 뜨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판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투표 동료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표 동료긴 하죠. 투표를 동료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부산 검증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검증이 가장 핫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강화군수도 중요한데 강화군수 선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 다음 영광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은 자기들끼리 지금 사실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재명과 조국, 저 범죄 혐의자들이 검증에 가서 마치 이 검증선거를 이기면 자기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증선거가 핫해졌고 또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검증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을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다 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형배가 부산 검증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후보 단일화의 전부 쇼입니다. 이재명 조국이 다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조국이 부산에서 자기들이 내놓을 공약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사기를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보시면 이재명이 부탁해서 조국이 검증에 왔다라고 하면서 내 고향 부산 검증이 이번에는 뒤집어 줘야 된다라는 이따위 말을 하는데요. 영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민주당 후보는 이제 전남에서 끝장내야 된다 그렇게 싸우던 조국이 갑자기 부산에 와서 이재명이 시켜서 와서 지금 지원 유세한다라고 했어요. 전부 짜고 치는 지금 거짓 쇼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부산 시민들 부산 유권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검증은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검증은 한 번도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서 저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 쪽과 검증 쪽은 제가 출신 지역이나 이 분석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확실하게 그동안 보수 공정 이 가치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이번에 말을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유 아유 많이 하십시오. 제 검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금정분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 시민들 우수 우파 많은 분들의 따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망을 했다. 한동훈에게도 믿을 수가 없다. 이번에는 좀 경고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에 검증에서 경고를 하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이재명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다음 달에 구속이 됩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이 난동질 여기에서 이 부분만은 그치도록 국민 여론으로 그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부산에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역할이 아니었겠느냐. 지난 총선 때 낙동강 벨트 다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루 이틀 만에 부산이 확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무리 5%, 6%를 확 뒤집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도 그걸 보여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조금 못 믿은 부분이 있더라도 검증에서 보여주시고 나면 그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게 부산이었고 또 한동훈 대표도 부산에서 많은 당원들이 지지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어떻게든 낙동강 벨트를 동부로 함락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도리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실정을 또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못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뛰쳐나오셔서 사실은 이 나라가 현재까지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라이드 잊지 마시고 사실 2018년에 금정을 한 번 뺏겼어요. 그래서 금정분들이 그런데 그 당시는 금정분들이 뭘 잘못 생각했다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18개 지었고 구청장 선거에서 16개를 싹쓸이 했더라고요. 문재인이 부산이라고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이 뭔가 뭘 제대로 해볼까? 노무현 향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했다가 부산 시민들이 철저히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가장 쪽팔려하는 전국적으로 쪽팔려하는 것이 문재인 조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보니까 바로 지방선거 투표일 바로 전날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합의시효가 있었어요.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선대위원장이었다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당시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2016년에 있었으니 바로 얼마 안 되는 문재인이 집권한 지 1년 차 정도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파란색으로 그냥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금정구청 분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보수 괴멸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정구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나와주시면 정말 부산분들의 어떤 또 기계라든지 혹은 보수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광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강화군수가 확 차이가 나는데 진보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면 늘 앞에서 강화도 모른다 강화도 뺏긴다 강화도 무너진다 안상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께 이제 그만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 사퇴를 하시라라고 했는데 안상수 시장도 많이 인지도도 있죠. 그런데 뚜렷한 게 그 흐름이 강화의 여론의 흐름은 뚜렷하게 국민의힘으로 우세에로 계속 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금정에 다 모였어요. 눈물을 걸썽이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한 번만 믿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조국은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사법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대표를 꾸중을 내려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이 있는 한 한국에 국정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는 울고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맞습니다. 이럴 수가 라고 된 거죠.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금정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고 지탱하고 있는 소위 보수 우파의 전통적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걸 검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부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뛰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마지막 보수 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계속 좀 약간 리소를 짓는 게 송 대표님이 오늘 기승전 금정이야 강화 얘기를 보면 강화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금정으로 금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해졌고 이게 참 맞습니다. 강화 말씀은 제가 조금만 저도 숟가락 하나 들면 지금 그래서 내가 진보 패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 군수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느냐 그때 3파전이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 후보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참 이름을 까먹어서 그러는데 나왔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경선에서 상대를 했던 국민의힘 소속 경선 상대자가 저기를 걸었어요. 자격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눈물에 어쨌든 탈당을 합니다. 그 후보가 그리고 그걸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그럼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됐다.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경선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빨간색 입고 나요. 둘 다. 그리고 상대는 이번에도 났던 황현희 후본데 어떻게 됐느냐. 사실 이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쪽 탈당 원래 공천을 받으렸던 후보가 현 군수였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47% 그다음에 민주당이 34%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후 세삼의 후보가 17% 압도적으로 어쨌든 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화 쪽은 강화 군수가 강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서해 오독 서해 모든 도서를 다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하면 제일 거예요. 엄청나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황회돌 출신들이 많아요. 피난민들 바로 앞에 황회돌 고향으로 하고 그 어떤 분보다도 안보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누구냐 어디냐. 이거를 지금 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다. 저 안상수 시장 저도 잘 알지만 시장까지 하고 지금 몇 선 의원이 지금 저기 가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방부부는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고요. 안상수 전 시장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웃음도 줬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이놈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큰 망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기억났죠. 안상수 시장님은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직도 많은 40분이나 남아있습니다. 8시에 투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서 줄을 서 계시면 혹시 늦더라도 그때 줄 서 계신 분까지는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곡성은 어차피 지금 원사이드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외하고 영광이 3파전인데 영광 3파전에서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벌인다 손치더라도 한 가지 이재명에게는 지금 절박한 사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호남이라는 게 민주당의 어쨌든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정당특표율에서 조국당한테 졌잖아요. 그게 어쨌든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광이 물론 곡성 빼고 가져가겠지만 영광이 마냥 무너진다. 아마 제목이 이렇게 달릴지도 모릅니다. 호남의 선택은 조국이었다.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었다.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므로 그러니까 영광의 어떤 결과가 이재명에게는 영광을 만약 가져가면 그냥 똔똔 영광을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당이 가져가면 완전히 또 상처 그런데 진보당이 가져가면 약간의 기스 이런 정도의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진보당이 약진을 하면서 이 구도가 폭망이 돼버렸어요. 구도가 진짜 놀랐어요. 제 느낌은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느낌은 받아요.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영광에서 지금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도 호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지지율이 낮았죠.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큰 타격일 겁니다.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조국이나 진보당이 된다면 조국이라는 큰 성과를 얻는 건데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당에 영광군수 한 명이 당선된다고 조국당이 크게 달라지느냐. 조국이 다음 달에 구속되고 나면 진보당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만 타격이 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갈 길이 급해요. 지금 소위 탄핵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은 싸늘한 겁니다. 그게 더 싸늘해질 겁니다. 이재명만 마음은 급해요. 그래서 이재명은 나는 탄핵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일 하는 얘기가 끌어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 1심 선고를 앞두고요.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버티자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재명만 큰 타격. 이 제목 오늘 잘 뽑으셨어요. 이재명의 눈물. 저 이재명은 그런데 눈물도 진실된 게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사실 공감 능력이 제로죠. 공감 능력. 그러니까 김문기 보세요.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바린 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이런 공감 능력이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아니,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의 부인, 정신과 의인입니다. 전문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멸콩 라이브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 얘기만 짧게 좀 해보죠. 지금 물론 2대1 구도라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투표 용지는 4명이에요. 그렇죠? 뒤늦게 단일화했기 때문에. 2대1 구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완전 조직선거입니다. 그렇죠. 조직선거는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은 또 한 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책사유가 소위 진보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 진보 교육감으로 인해서요. 교육이 서울교육이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런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은 이거는 조직선거 플러스 학부모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20%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가했습니다. 오늘도 저 투표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직표인데 진짜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육감 선거 박빙의 승부고 투표율도 낮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의 조직이냐 학부모들의 바람이냐 이 이야기인데 그래도 보수 쪽에만 좀 쏠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십 년간을 진보 교육감에 내주고 교육이 엉망진창이 됐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전체 지도 교육감이 거의 진보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정상화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지금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도 40분이 남아있습니다. 집 근처에 아마 그 지역구가 투표소가 있을 테니까 꼭 식사하시고 나들이 삼아서 달려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문재인이 온갖 금수품들 예를 들어서 유엔 제재 북한에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품목들을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보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북 제재 회피를 연구기관이, 과기부사나 기관이 아예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 연구는 바로 2개월 전에 수백억 원의 우리나라 재산입니다. 그 개성공단의 사무소,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한 폭파쇼 2개월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너무너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정부 기관 산하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그 연구의 어떤 그 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회피할까 유엔 제재를 회피할까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는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 신청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위 친북 정책 전체의 맥락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할 피해서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자기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전주지검의 문다에 대한 수사도 있고요. 문재인의 usb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준 usb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소위 대북 제재를 피한 북한 지원이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남북 도로도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런 개성공단 폭파 또 말씀드렸듯이 협력기구시설 폭파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런 것을 연구했다. 이 결실이 뭐냐면요. 엊그제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에서. 2018년에 문재인이 북한 평양에 가서 공연을 벌입니다. 문재인이 연설도 해요. 그때 전 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사용을 했다. 이스타항공을 왜 사용했을까. 보험도 대지도 않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국적기라고 하면 대한항공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대통령 1호기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타항공을 썼을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항공은 못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북 제재 때문에요. 그렇군요. 이스타항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취향을 하거나 다른 곳에 취향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쓰게 되면 대한항공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을 쓴 겁니다. 지금 이 연구에 따른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이 usb에도 상당히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됐다. 이 재판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재인이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낸 이 연구가 연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조각조각 맞춰보면 제가 어느 언론사 이야기를 좀 중앙일보나 시사저널이나 많이 추적 보도를 해요 지금 문다에 관련해서든 이런 거든 이게 조각조각 맞추면 전체의 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까지요. 그렇죠. usb 전달하는 그 재판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목을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과학기정보통신부 정부 산하의 부처입니다. 여기서 북한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북 제재 우회와 회피를 아예 적실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를 정부 공식기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는 예를 들어 북전역의 lte 인터넷을 어떻게 깔 건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정말 충격이었냐면 북한과의 관계 다른 어떤 적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틱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똑같은 어떤 당근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게임의 룰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쪽이 뺨 때리는데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 뺨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이 아이고 우리 좀 평화롭게 삽시다 라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당근을 주면 그것이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우회 운운해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아예 폭발을 시켰잖아요. 수백억 원을. 그리고 사인문 소대가리가 이때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모욕을 국가 원수를 모욕을 하고 우리나라 재산에 수백억 원의 재산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도와줄까 를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무너진 것이 우리가 진보 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너져서는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권에 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간첩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국방 전문가들도 외교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거 우리 몰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예 뺨을 때리든 뭘 하든 계속해서 지원이고 계속해서 그때 많이 드러납니다. 소위 부산 남항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자가 잡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 지원 북한들 굶고 있는 북한들에 대한 식량지원이다 이렇게 막 포장하기도 하는데 그 유엔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들통이 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을 하면서 문재인을 끼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이 어느 편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마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의 획일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권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원전 폐쇄 있죠. 원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을 좀 강조할 것이냐 다른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할 것이냐는 정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분포는요. 토생키지. 그런데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건 외교에서 완전히 그냥 몰빵하자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바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다 없애자예요 순서대로. 짓고 있는 거 다 짓지 마라예요. 네. 이러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문재인에게서 소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 기사에서도 이런 게 있네요. 문재인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금수품 10억 원어치를 북한에 반출했다. 이게 당시 정양석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철강, 구리, 보일러 등 115톤을 북에 밀반출한 셈이지요. 밀반출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면제 동의를 하지 않자 정기 공급을 한다는 우회수단을 선택해서 개성연락사무소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강행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이런 밀수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보낸 건 이거예요. USB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난 5월 17일 날 USB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재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기각을 했는데 기각한 이유를 봤더니 바로 국가기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김정은에는 국가기밀을 보내면서 국민들은 국가기밀이라고 몰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그 USB에 기밀이 담겨있다는 걸요. 그렇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급기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상급기밀이었다면 바로 간첩죄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 남북 간의 특수상황은 있지만 정상회담에서요. 이런 자료들을 넘겨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건 요청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필요한 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교류는 있어도요.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주고받고 서로 요구를 하고 이런 일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이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건 기밀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게 문재인 앞에 와서 수사들이 다 스톱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위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이 부분으로 수사가 가려고 하다가 스톱되고 스톱되고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속 시원하게 정리를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게 드러났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대북관계를 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분명히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대북 정책의 프로세스를 발표하자 이번에 누구죠 흑금성이 아니라 왜 이재명과 관련돼서 이와영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된 북한 간첩 있잖아요. 그 북한 간첩이 또 활동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임태희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등과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그때 북한의 간첩들과 북한의 접선 공작원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뉴판 같은 거 다 메뉴판 차림표 정상회담 한 번 하면 얼마 그다음에 어디로 우회해서 오면 얼마 하는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왔어. 김대중 대통령 얼마 주고 메뉴판으로 그런데 지금은 싱가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을 퍼줬으면 정상회담의 대가로 그 첫 번째 접촉을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USB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북한을 위한 그 대가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원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뭔가 것들이 다 나와서 아예 북한의 원자력 무기에 어떤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든지 대북 제재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정보 관련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정말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제 북한의 퍼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회담 뒤에 뒷거래가 있습니다. 박지원이 감옥에 갔다 왔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기업 회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정착이 돼요. 노무현 정권 때 저도 평양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는 데는 얼마 대통령급이 가면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 기자들이 그 당시에 돈을 지불하고 mbc를 비롯해서 돈을 자체적으로 지불하고 북한 측에 취재를 한 것도 많았어요. 박영선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상품처럼 나와 있었어요. 저도 농협 교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세기로 갔었는데요. 민화협에서 이걸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국정원 형태기죠. 거기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요. 또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가 딱 요구사항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재명의 대북손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겁니다. 북한이 요구를 했고요. 이 돈을 안 주는 이명박 정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 돈 주는 게 안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이재명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두 다 북한에 가서 폼 잡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이유가 이 뒷돈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쌍방울이라는 걸 통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때 지금 이재명은 빼고 서울시장하고 강원도 이사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빡쳤죠. 네. 이 짓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난 게 이 대북손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했어요. 북한과 뒷거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없앤 것 이명박 정권때 없앴고요. 보수 정권때 이걸 없앤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다 보니까 진짜 대표님 말씀으로써 영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회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우회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재명 재판에 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인다고 이재명이 아니 당시에 제재가 얼마나 심한데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지자체장이 갈 수 있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정부기관이 나서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생각을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시에 제가 당시나 아니고 한 2023년인가 2년에 어떤 논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2018년, 2019년에 어떤 논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로 좌파학자들이 썼는데 유엔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그런 물품을 보내거나 물자를 보내는 방법은 지자체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못한다. 이런 것들 지자체를 부추기는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술 논문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 변칙이 스마트팜을 그렸지 않습니까? 저도 농협 때문에 갔거든요. 북한에 그걸 피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게 농협 이런 쪽이 많아요. 스마트팜. 지금 이 연구소에 보면 정보나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대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원전 이야기도 나왔고요. 북한의 요구사항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게 스마트팜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이재명은 이런 짓을 자기들도 다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면 걸리지 않아? 국정원에 걸리지. 당장 국정원이거든요. 걸리지 않아? 이런 짓까지를 하려고 했구나. 실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이재명이 저지른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FC권이 딱 터졌을 때요. 자치단체장들은 다 아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걸리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전국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단이 적자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적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업들 그냥 협찬해달라. 안 줍니다. 안 주죠.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주면 걸립니다. 그렇죠. 못 주죠. 못 주죠. 그런데 이재명은 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한 어떤 설계를 해서. 이걸 과감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번법자죠. 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연구기관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의 정말 최악의 안보의식이나 우리나라 얼마나 망가뜨렸냐를 알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사실은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피하고 올라가서 무언가를 퍼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뒷받침되는 어떤 많은 사실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변명하듯이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걸 꿈도 못 꿨다. 그런 쌍방울이 자기네들 위해서 그냥 돈 쓴 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증거가 오늘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분이 요즘 진짜 유튜버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던져주시네요. 바로 문다혜의 얘기입니다. 문다혜가 이번에 보니까 이미 부동산이 하나 또 드러났다. 참 기자 지급이라는 게 이 사건 터지면 일용할 양식이 잘해야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신나는 게 기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기사 쓸거리가 생겼다라고. 그리고 이 계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서나 많은 기자들이 뭔가 애매한 기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 쓸 게 없어 쓰는 겁니다. 그런 기사는 휘둘리지 마시고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떼거리가 없었고 억지로 쓰는 기사도 많죠. 기사 뉴스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사저널이 단독기사로 문다혜의 부동산을 찻찻이 지금 해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대출 없이 낸 전세금이 4억 8천만 원, 부동산 총 지출액이 11억 8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떤 진짜 생활을 이루어서 꼬박 꼬박 월급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있었거나 또는 부동산 유산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먼 돈 도대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늘릴 수가 사고 팔고 하면서 더군다나 임대사업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걸 지금 시사저널이 단독을 했네요. 저는 문다혜 보면서요. 문다혜가 디자인 실력도 없고 양산에서 책방도 문다혜가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문다혜가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저런 데 소질이 있어서 지금 이런 수입을 올렸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문다혜는 부동산 관련이 제가 보니까 수입이에요. 전문가예요. 지금 오늘 잘 분석을 했던데요. 문다혜가 지금까지 구입한 이 부동산이 새로운 것이 막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얼추 11억인데 문다혜가 가지고 있는 돈은 8억 정도였다. 움직인 돈은요. 물론 이 8억도 문다혜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태국에 가서 경호원을 통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원을 통해서 반칙일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김정숙과 현금 주고받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지금 3억 원이 더 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해낸 걸 보면서 문다혜는 사실은 문재인이 게임업체라든지 이상직과의 검은 커넥션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을 문다혜에게 다 주워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또 돈을 모은 곳이 있습니다. 양산 사저입니다. 그게 20억 초반대의 가치가 있던 것을 지금 팔고 옮기면서 30억대로 바뀌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밝히지는 않아요. 네. 뭐 경호동이고 국가지원이고 이게 막 섞여있거든요. 그렇죠. 천평이 있으면 반이 거의 경호동이에요 반 넘게. 그렇군요. 이건 국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명하게 섞습니다. 이 수법이 노무현 때부터 이 수법이 나온 거거든요. ysdj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이게 교묘한 방법인데요. 네. 이게 나중에 경호동이 없어지고 나와도 이건 남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보고 하는 거거든요. 문다해도 이 판이다라는 거고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요. 태국에서 환칙이 있지 않습니까 환칙이는요. 조폭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 조직이 범죄 조직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국에 돈 주고요. 밭을 주고 서울에 와서 원으로 찾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금도 해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 세탁이거든요. 제가 이 금정구청장 또 선거 말씀드려서 이제 13분 남았는데 아직 시간 많습니다. 금정구청장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문제인 조국은 조폭과 같다. 조폭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동네를 협박을 하고 있다. 저 조폭을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동네 내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조폭은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개선하자라고 하니까 댓글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폭은 좀 심하다. 그런데 저는 조폭이란 말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칙이를 합니다. 환칙이를. 오늘 대통령 이 경호원 말이죠. 이 경호원이 환칙이 다 도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현금 들고 또 들어왔대요. 그렇죠. 직접 현금도요. 현금과 밭을 함께 들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은 무슨 돈일까요. 경호원은 돈이 이동이 되면 아시듯이 1000불 이상이면 다 체크됩니다. 그렇죠. 경호원 체크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한 거면 이거 완전히 조폭행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이외에 저는요. 지금 전주지검이 백원호도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통일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전세기 때문에요. 저는 전주지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당히 웃으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과 문다혜가 움직이는 걸요.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이미 분석을 다 끝내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원호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6급 행정관이 다 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6급 행정관이 절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6급 행정관 불려서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자 조국을 부르겠습니까 임종석을 부르겠습니까 조국 임종석은 이런 내용 이런 작업을 하기에 소위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백원호입니다. 그렇죠. 핵심이에요. 네. 백원호가 안 걸리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리가 저질러지면 전부 그 중심에 백원호가 있었습니다. 송철호 건 유재수 감찰 무마 건 모두 백원호가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 병원 산업은행 대출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출까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환칙도 환칙이지만 왜 굳이 타이스타젯을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다해가 태국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검은 돈의 어떤 플랫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이네스, 유성화 다 그쪽으로 돈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가서 세탁을 하는, 다시 돌아올 때 세탁을 하는 그런 돈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항공사 파우치는 또 검사를 안 해요. 항공사. 항공사 파우치는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일정 정도는 사실 검색이나 이런 거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사젯이 3년간 4번의 비행기가 떴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통해서 뭘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궁금증도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다해와 관련된 건 여러 가지의 어떤 의혹들이 지금 중첩이 되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만이 문재인과 통화를 하면서 대처해본다고 저렇게 하는데 전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건영을 비롯해서 문재인 측근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에서도 의심을 가졌던 것이 꼭 태국을 가야 되었느냐. 그다음 청와대와 양산 사저에 꼭 살아야 되느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다음 양산의 책방을 꼭 열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근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고집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 관련 회가 뭔가 고집을 부릴 때는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도 모두 모른 채 하고 돌았습니다. 다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깊이 알아봐야 지만 다칩니다. 또 짜증만 나고 있고요. 그런 걸 권력관계에서는 흔히 보는 일입니다. 다 돌아선 거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요. 태국을 간 거 이거 작은 흐름 때문에 갔을 것이다. 또 문다혜의 지금 음주운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약물 이야기 말이죠. 네. 이거 문재인 정권 때도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그걸 무마한 게 조국 민정수석실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표정이 분명한데도 그 측근들이 문다혜의 부분은 정리를 하자라고 반대를 잡고 한 이유는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태국을 부부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국을 가야 되는 것까지가 주변도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의뭉스러운 표정으로 착한 사람이냐 하면서 지금까지 호호하면서 무리하게 무리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어쨌든 부메랑처럼 지금 다가가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다혜의 숙박용 건물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나오는 걸 또 보면서 보니까 문다혜는 정말 전문적인 어떤 부동산 임대업을 했던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숙박용 건물이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원래 에어비앤비 하면 안 된다며요. 그런데도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준법정신이 제로야. 마이너스 한 300이야. 보니까. 모든 걸 다 불법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한 가지 처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처음에 이 얘기를 해요.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다가구 주택 이런 어떤 세금 폭탄에서 면제해 주겠다. 딱 보니까 이 부동산 임대업이야 완전히 문다혜는. 이 사는 시점 2021년이죠.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그 형태가요. 부동산 임대 형태가 인기를 확 끌 때입니다. 이거 지금 에어비앤비식의 임대를 겨냥하고 산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연구하고 누가 이거 하라고 한 거죠.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한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주도 별장 말이죠. 그것도 불법일 겁니다. 불법이겠죠.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농어촌 관리 거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불법일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게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파고든 거죠. 노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형태의 재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까 의문스러운 게 이거예요. 윤건영이가 제주도 별장을 세컨드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임대업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그렇게 주인의 술 먹고 돌아오는 걸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캐스퍼는 어떻게 제주경찰청에서 두 번씩이나 과태료를 물었을까. 왜 이 캐스퍼가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귀한 신분이었나 봅니다.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거죠. 아니 제주도에 캐스퍼가 있었고 그다음에 캐스퍼가 거기서 두 번이나 위반을 했으므로 지금 대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캐스퍼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러니까 용도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사는 집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으면 별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윤근영이 노리는 건 사치 별장이 아니다. 사치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 10억짜리를 3억 8천에 왜 사게 됐느냐를 물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 10억짜리에 집이 하나 있으면 그 별장 맞잖아요. 맞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니면요.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부른 겁니다. 농촌에 조그마한 집 있어도 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치라고 말한 적 없고요. 말한 적 없고요. 괜히 그런 식으로 말 비틀어서 호도하고 흔히 저렇게 그게 호도죠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버텨나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데 이제 마지막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이면 안 됩니다. 더 털려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문다혜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끝까지 막 가자는 거지요 해서 이대문에서 이 말씀도 드릴게요. 뭐요 용산경찰서와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장 에 나와서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공개 소환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공개가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경우에는 굉장히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마찬가지고 사고도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무슨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까 아니 용산경찰서에서 그 정도 공개 소환하면서 신변을 보호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이건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이 당당합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짚어둡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무슨 중요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딸까지 그런 식으로 경찰에서 소환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특혜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 경찰이 이렇게 특혜를 계속 보이면 나중에 그 결과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거봐라 소환 안 하고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도 주고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 뭐 도로교통법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용산경찰이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이제 뭐 달려가시면 8시까지만 들어가시면 투표할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또 8시까지 아니어도 그 전에 와서 줄을 서고 계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 집 앞에 투표소가 있다거나 혹은 지금 퇴근 중이신데 아차 내가 못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 주변에 투표소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상화됩니다.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일단 하나만 더 말씀 아 저 뭐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삼위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환신골드 효능 잘 들으셨지요. 2%1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2%1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면역력 회복이나 기억력 회복을 한번 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